그 다음에 트랜잭션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을 시켜서 최신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 커밋, 그 다음에 놀백, 전 시간에 배웠죠. 커밋, 실행명령이고 놀백, 취소명령이고.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은 업데이팅을 해서 최신 기능으로 가지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연산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작업 처리를 위한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성이니, 일관성이니, 격리성이니, 영속성이니 하는 이런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할 테니까 교재를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밋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놀백은 취소하겠다는 명령이라고 이미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커밋은 어떤 명령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에 수정된 내용을 DB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 커밋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놀백 명령은 비정상적으로 수행됐다든지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면 실행, 부분 완료, 완료, 실패, 철회 5가지 부분은 아니는데 과정도 참고적으로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법과 병행제어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 리코벌리에요. 복구시켜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건데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닌다면 일반 사용자라면 리코벌리 기능은 사용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회복을 위한 로그,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정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시켜주는 명령이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복기법에는 즉시, 지연, 검사 시점, 그림자 페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즉시 갱신기법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실행 상태에서 변경된 내용을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기법을 뜻하는 거고 지연갱신기법 같은 경우는 부분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복기법의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와 언도가 나오는데 실행을 하느냐, 취소하느냐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병행제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경우를 병행, 실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트랜잭션이 한꺼번에 여러 개 실행하는 것을 병행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트랜잭션의 병행, 실행시 하나의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킹은 현재 어떤 실행되는 절차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로킹이고요. 그러니까 로킹을 해가지고 잠가 놓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용자들이나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로킹을 접근을 허용을 한다면 락을 풀어가지고 접근을 해서 갱신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개념적인 설명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착상태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처리 필기시험에서 학습을 한 내용이에요. 데드락이라고 해서 어떤 교착상태,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못해서 락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다른 트랜잭션들의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데드락, 교착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념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행제어는 여러가지 노킹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단순단순하니까 개념 위주로만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OODB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프로그래머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로 바뀌다 보니까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대두가 되게 돼서 나온 개념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예요. 객체와 클래스, 메소드, 상속, 캡슐와 다양성, 즉 어떤 현재 사용되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프로그램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들로만 공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객체라는 건 어떤 유형이나 무형으로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을 추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성격이나 신장,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객체라고 하고 그 객체들을 대표하는 것이 객체야. 그래서 즉 컴퓨터 부품이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할 때 본체 속에 넣어서 만드는 것. 각각의 부품을 객체라고 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컴포넌트화 시켜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를 하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클래스라는 건 어떤 객체들을 모아서 실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 이거는 어떤 보안 기능을 위해서 숨겨놓는 기능이 캡슐화예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상속을 해주는 것과 똑같이 어떤 변수나 메소드들을 다음 클래스에 그대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 상속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상속을 해서 데스크탑이니 완제품 PC 등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형성이라는 건 자료의 형이 우리가 학습시간에 알아봤듯이 6가지의 자료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객체들의 형태가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는 것이 다형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경우는 대칭키와 비대칭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안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큐리트라고 하는 보안인데 대칭키와 비대칭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보안의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보안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밀성이라는 건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나 대상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밀성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을 밖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고요. 무결성 같은 경우는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나 대상이 정보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삭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서 데이터가 결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 가용성이라는 것은 허락된 사용자나 대상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용성이고요.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세 가지의 정보보안 목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보안방법은 물리적인 방법과 비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자문세나 사람의 감시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정의할 수 있고요. 비물리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암호화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간단하게 암호를 부여해서 문서를 저장하는 개념이 비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호화기법을 이용하는 보안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보기로 했던 대칭키와 비대칭키 보안방법인데 대칭키 같은 경우는 평문을 암호모로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시스템이 대칭키예요. 그러니까 암호화, 엔코딩과 디코딩, 즉 복호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게 대칭키고요. 비대칭키라는 것은 공개키 시스템으로 해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키를 의미하는 것이 비대칭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암호화기법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만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내용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칭키와 비대칭키에 대해서 비교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방법으로만 학습을 해주셔도 충분히 이 단어는 학습에 최선을 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지 이 부분을 응용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는 학습을 하시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하면서 내용 자체들이 다 학습을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하게 나열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모아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원거리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면서 발생된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 개념이고요. 그래서 수평 분산, 수직 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튜닝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성능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튜닝이에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도 튜닝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차량을 좀 더 성능이 좋도록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튜닝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RUD라고 하는 매트릭스에서 수행할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거니까 한 번씩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라고 하는 용어는 참조관계에 있는 즉 외래키에서 사용되는 참조관계에서 두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으로 테이블 내용이 바뀌었을 때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연관된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참조관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른 외래 테이블을 참조를 할 때 그 참조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내용 중에서 삽입이나 삭제, 갱신을 했을 때 마찬가지 항상 삽입, 갱신, 삭제를 했을 때 그 적용이 바로바로 즉시 될 수 있는 것이 트리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장의 SQL과 커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장의 SQL이라는 것은 삽입 앱 SQL이에요. 즉 삽입을 시켜서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삽입의 SQL이고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 SQL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전 학습 과정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을 하고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장의 SQL이고요. 그 다음에 내장의 SQL을 보시면 이게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장의 SQL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도 사이트가 여러 가지 호스트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듯이 SQL도 여러 개의 SQL 언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 언어도 언어를 모르더라도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장 SQL이고요. 그래서 내장의 SQL 같은 경우는 호스트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장의 SQL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MySQL이나 Oracle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엑셀 익스큐션 해가지고 실행 SQL문으로 실행을 하는데 세미콜론으로 마찬가지 쿼리문과 마찬가지로 끝나요. 그 다음에 내장의 SQL은 호스트 프로그램 실행 시 같이 실행된다는 것. 호스트라는 건 학습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요. 그래서 호스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때 같이 실행이 되고요. SQL문은 실행한 후에 결과값으로 여러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 내장의 SQL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료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결과값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호스트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begin-discolor 즉 선언문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ction and discolor section을 통해서 선언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장의 SQL 같은 경우는 begin-discolor로 해서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section들의 어떤 명령어들을 줘가지고 section and 그 다음에 discolor section을 통해서만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변수명이나 데이터베이스 속성명이 같아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유일성이라든지 최소성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그래서 변수명도 동일해도 상관없고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이 같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SQL 기본 구문을 보면 execute to SQL 했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begin-discolor로 선언문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begin-discolor 섹션으로 선언을 하고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과 호스트 변수명 즉 자료의 형과 변수명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execute to SQL&discolor 섹션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SQL&하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언된 데이터 타입과 변수들을 선언을 해서 변수 선언을 끝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 듀프를 검색을 할 때는 항상 execute to SQL 기본 내장의 SQL은 시작 명령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셀렉트 표시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한 옵션에 따라서 어떤 듀플들에 대한 속성을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SQL명령에서 배웠던 delete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SQL문하고 차이점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방법만 틀리다는 것만 유념을 하시면 되고 자료의 형과 변수형을 선언할 때 선언을 discolor 섹션으로 선언을 하고 끝날 때 end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기타 명령어들은 우리가 기본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에서 사용했던 명령어 11가지의 명령어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서에 관련된 명령어 보면 discolor, open, patch, close 거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discolor 하면 선언이고 open 하면 첫 번째 듀플로 이동하기 위한 명령어고 patch 하면 처리하기 위해서 커서를 다음 듀플로 이동하는 거고 close 하면 처리가 완료된 후에 커서를 종료하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steward procedure라는 말이 나오는데 steward라는 건 저장되어 있는 프로시저 어떤 명령어들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장 SQL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불러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저장을 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호출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steward procedur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전 학습 과정에서 함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크로 명령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봤어요. 그런 명령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F1에서 F12까지 키가 있는데 이 키들을 눌렀을 때 어느 기능이 실행이 되도록 정의를 이미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steward procedure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시저를 사용할 때도 create procedure에서 프로시저 이름 주고 begin and로 끝나요. 그래서 생성을 하는데 프로시저를 생성을 하고 지정한 이름으로 생성을 해서 begin 시작을 하는데 처리 내용을 주고 end에서 세미클론으로 끝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rop 명령을 이용해서 또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drop하고 프로시저에서 프로시저 이름을 주면 프로시저가 삭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인덱스도 우리가 여러 개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자료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순서를 만드는 것이 인덱스라고 이미 쿼리문을 명령을 배울 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create 명령에서 인덱스를 생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자료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덱스 그냥 마찬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것이다. 그는 문에 의